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아까 성경을 읽을 때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데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런 종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함께 신앙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살아온 전통에 따른 여러 가지 조항들을 성경에다가 더해서 만든 경전이라는 걸 가지고 그것을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고 섬기는 약간 변형된 약간 혼탁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도 이 당시 그분들은 자기네들은 신앙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진심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참 드문 그런 시대였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대상, 대적해야 되는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러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분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 같고 천국 백성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질문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매우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핍박하는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안 한 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이 질문을 할 정도로 영적 진리가 갈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7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개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은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개명을 지켜서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분명히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고요? 개명을 지키라고 하죠 개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지키라고? 개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자 청년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지 개명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부자 청년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아가도록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개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그 생각을 전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명을 깨닫게 하기 18절,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보면 개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면서 18절에 정확하게 어떤 개명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10개명의 후안부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증은 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개명에는 앞부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개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10개명의 개명이죠 그리고 10개명에 없는 말씀을 하나 더 붙여요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지켜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개명을 붙이고 뒤에 10개명이 없는 이 개명을 붙여서 명령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증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행동에 관한 거잖아요 사람과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인데 이런 행동에 대한 개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앞에 개명을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은 행동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그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랑이라는 사람의 마음과 앞에 개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우리 마음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거짓증은 하지 않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독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 지켰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청년이 부족함 없이 다 지켰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다 지켰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나를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한 번 씻었으니 다시 목욕할 것은 없으나 날마다 발은 씻으라 하죠 여러분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발 씻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더러운 게 없어서 씻을 게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약간 온전히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할 때 우리가 계속 이걸 가지고 나누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까? 내지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이렇게 문제가 나가는데 항상 잘 지켰다고 항상 잘한다고 하시는 말씀만 하시면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세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되냐요?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 말씀은 내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청년의 모든 상태를 그래서 너 이거 해라 이거 채워라 이래라 말씀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스스로 깨닫기를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 알고 계시고 어떤 마음인지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이면 네, 아멘 하고 얼른 하겠죠 지체하지 않고 하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내 재물? 그 많은 내 재물을 팔아서 누구한테 나눠주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재물을 팔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습니까? 재물이 주인으로 있습니까?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뭐예요? 탐심이죠 그러므로 이 탐심이란 죄가 자기께 안에 가득한데 자기는 다 지켰대요 계명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계명을 지키지 못한지를 알지 못하는 게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약간 우둔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에 묶여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나 다 잘 지켰습니다 더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뭘 더 해야 되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예수님이 콕 집어서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 하니까는 그것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예수님 앞에서 그랬네요 내가 그게 부족하네요 내가 그게 죄입니다 주님 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으니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성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가 보시면 삿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이 예수님의 삿개오는 이제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의 재물을 많이 탈취했겠습니까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소유를 절반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며 예수님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갖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게 참 죄네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아닌 주인 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발견하면 그거를 버릴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죄인되어 부족한 피수물되어 날마다 연약하게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발을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날마다 티끌같이 많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도 내가 죄로 오염되지 않았는지 나에게 씌어있는 티끌같은 더러운 먼지는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살피며 경건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진실한 성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심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여기 조명이 있죠? 밝히 드러나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 분은 말씀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과 관계가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다니면서 이단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아직도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그런 문자 받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경건함에 이르며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 죄를 보기가 좀 마음이 아프죠 사실 보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닫고 딴 데 관심을 가져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아파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예수님 그걸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데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을 조명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님이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깨닫게 해서 나의 그런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 신앙인데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보는 것을 막아버리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풍성함은 내가 봤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사획반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우리 교회에서 이성을 만나게 됐어요 중국에 남편이 있는데 그분하고 동거를 했어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중국에서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보질 못해요 시입살이 하느라고 그런데 여기 와서 자유롭게 돈 벌죠 그러면서 좀 멋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성을 만나서 같이 동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획반 하면서 그런데 계속 사획반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간 것이 신천지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다는 가짜신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절대자는 필요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런 절대자는 필요한데 내 죄를 보기 싫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싫은 사람은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나에게 탐욕이라는 죄가 있는데 이걸 말씀이 건드리잖아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이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사교에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불이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거 나눠주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신은 필요해 절대자는 필요해 이단에서는 여기 오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부자되게 해주시고 오기만 하면 형통하게 엄청나게 좋은 거 다 준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교회 가서 성도 빼내우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성경만 달달 외워가지고 전도 많이 하면 복받는다고 해서 그 전도가 남의 교회는 데려오는 거예요 훔쳐오는 게 전도라고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을 현혹하는데 참 어느 한 번 들어가면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게 어느 정도로 완전히 세뇌되어 버립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명석인가 그 기쁜 소식 교주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100명 가까이 여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청년이 그걸 깨닫고 고소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고소를 하는 그 청년의 엄마가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애야, 너 그럼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 건강검진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니? 나도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교주의 성적 노리개가 되는 것을 건강검진을 받은 축복된 일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고소하는 것을 너 그러다가 하나님 벌 받는다고 말을 하는 그 정도로 영적인, 세상적인, 상식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는 이유는 내 안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탐욕과 정욕을 주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그런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절대로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들 확고한 정리를 하시고 정립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신앙하면서 주님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물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23절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할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반할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죠 낙타가 반할기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러므로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한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만큼 재물이 우리 신앙에 참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자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무도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바나바도 부자였잖아요 아리마데 요셉도 부자였죠 사케어도 부자였죠 부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백성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재물에 약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또한 적극적인 베드로가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우리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즉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자 이게 제자들하고 베드로 부자 청년의 차이점은 뭐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부죠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부가 그 그물이 있죠 그물이 생업의 도구죠 귀한 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청년 저렇게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좋은 거 주셔야죠 뭘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우 되게 솔직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질문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성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뭐 좀 왜 안 주십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죠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끊어지지 않게 가성마다 문제 없는 집 없고요 힘든 일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 28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대요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의 질구를 겪으면서도 주님을 따른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값진 보상을 주신대요 2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기에서 이 글자를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이걸 다 버리고 세상에 단절되어서 산 꼭대기에서 산 깊숙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라는 얘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버린다는 것은 주인 삼은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식을 주인 삼고 부모를 주인 삼고 재물을 주인 삼고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주인 삼은 그런 위치에서 이 재물과 부모와 자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 다음으로 놓고 예수님을 뒤로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째로 놓고 이 모든 것을 뒤로 놓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단절하고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은 것보다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놓았다는 그런 고백,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 번째 이상으로 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냐면 28절에 보시면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제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의의 멜루간을 주신다고 하고요 생명의 멜루간을 주신다고 하고요 해같이 빛나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제자들이 어떤 일을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비록 인간적인 실수는 있을지라도 남들이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 기틀이에 세워진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흔적과 족족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귀한 제자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본이 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추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높이 높이 받들어 우리가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얼마나 귀한 은혜 가운데 큰 복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겠습니까 영광의 멜루간 우리도 의의 멜루간 생명의 멜루간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걸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닥치지 않아서 현실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가봐야 알죠 아직 안 가봤는데 나 지금 여기 있어 힘든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도 그래요 맨 앞에 보면 현세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도 뭘 받는다고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보상해 줄 것이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너무나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질 엄청 줄래나 보다 딱 그거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넓어졌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게 존경한 자라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시며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앞길 하나하나 인도하시며 우리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인지 보고받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집중하여 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 아래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신앙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여러 배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아프면 아프냐고 의뢰해 주시고 회복될 길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주님이 친히 인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는 것은 보상을 바라고 신앙하는 사람은 나중될 것이고 오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는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보상의 눈이 꽂혀서 나 뭐 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아까 앞에 나왔죠? 모든 계명을 지키는 동기는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인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